인천 순봉교의 청소년 대교구 또 옛꿈 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옛꿈에서는 예수님의 꿈나무 미얀마 선교 후원을 위해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은 형성들을 모아달라고 많은 먹을거리도 준비해놓고 성도님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는 과자회 인천 순봉교의 성도님들께서 예배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교사가 교사일이까지 모든 분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가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 노력에 헌신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리에 헌신의 박수